어마어마하게 거대한 범죄조직인 겁니다.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역선거관리위원회 포함해서 모두가 거대한 범죄조직인 겁니다. 그 이상 이하도 다르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믿어달라 우리는 공무원이다 우리는 공적기관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냥 인간의 말은 믿을 수가 없지만 숫자는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포시한 것처럼 이 상관이 내부 직원들의 양심을 이야기한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게 되면 전자투표가 2002년에 나온 것이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장난질을 계속해서 여기에 앞넘어간 정신이 없고 2016년까지는 김무성이 큰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김얼동이도 떨어진 것도 김동승이 작품 같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주호영이 2016 무소속으로 당선된 것도 주호영이 누구 작품 같다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한통속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선관위가 이게 행명을 한 거다. 굿대 따라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밝혀지면 다 죽으니까 한 명도 뭡니까 내부고발자가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핵심은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 2002년에 이 제도가 나온다면 이 제도를 확산하는 데 크게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지금 세계선거기관 혐의의 사무총장입니다. 이 양반이 1957년생입니다. 1957년생이니까 우리나라에 한 65세 정도가 되죠. 성대를 나왔고 아주 요직을 다 거쳤습니다. 요직을 거쳐서 여기 이제 중앙선거관림의 직제표를 보게 되면 가장 실력자 선거실장 2012년 여기 선거실장을 하다 대개 사무차장이 되죠. 얼마 전에 박찬진 씨도 그렇게 성진했으니까 차관급인 사무차장을 2012년 출세가 아주 빨랐던 거죠. 그다음에 사무총장 장관급이 2014년 그게 이제 세계선거기관 협의를 만들어 가지고 사무총장을 2014년부터 지금까지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이 기간이 이제 민주콩고 아프리카의 이라크의 이름들 전자투표기를 수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그런 기간이죠.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가 일어나 가지고 뭐 중앙앞 아시아의 국가들도 뭐 대모가 나고 권력이 바뀌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인물을 했던 사람이 김용희 씨입니다. 김용희 씨가 되고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양력 이게 대한민국이 참 남조선이 참 대단합니다.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부정선거 여러분들 기계를 수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투표지 분류기를 다 해외에 수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북조선 여러분들 땅굴 파는 것을 하마스에 수출하고 여러분들 해제볼라에 수출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에 수출한 건 마찬가지로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기 분류기를 여러분들 콩고도 수출하고 이라크도 수출하고 무슨 카즈카스탄인가 무슨 중앙아시아도 수출하고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기관을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이것이 뭐죠 직할 관리를 어디에서 받는 거 하니까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 관리를 받지 않습니까 김용희 김용희시죠요. 이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9월 17일자 kbs 뉴스입니다. 김용희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 사퇴해야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퇴하면서 동반사퇴를 요구한 거죠. 외교 분쟁으로 비하된 콩고민주공화국 전자투표기 사업과 관련해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김용희 사무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이 사임했다. 김대위 사무총장은 김용희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총장의 동반사퇴도 촉구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한국의 특정회사 한털인가 미룸인가 터치스크린 투표기를 수출하도록 혜택을 준 혐의로 김용희 사무총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후발민주국가들의 민주선거를 정착하기 위해 2013년 선관이 주도로 설립된 전세계선거관리기관의 국가관협의로 중앙선관의 지도감독할 권한이 있다. 후발민주국가들의 민주선거를 정착하기 위해서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조선도 대단하지만 북조선은 땅굴 파는 여러분들의 기술을 수출하고 남조선을 먼저 부정선거하는 기술을 수출하는 거죠. 세계 인류평화에 아주 기여하는 대단한 건 남조선선관인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3구 대통령선거 당시에 사전투표에서 속구리 파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국민의 중앙선관인 했을 때 그 뒤에 여러분들 국민의힘 4명의 국회의원 여러분들 머리 뒤에 대고 뭐라고 중앙선관인 직원들이 외쳤습니까 쟤 날려버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거는 우리가 결정한다 이야기 너희들이 까불면 너희들 쿡 찍어서 낙선시킬 수 있다. 여러분 보셨죠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기조지사선거에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표시가 나지 않아야 되니까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는 조작값 5%를 적용했습니다. 강용석 무소속은 몇 프로 적용했습니까 50%를 훔쳤습니다. 50%라는 뭘 이야기합니까 강용석의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50장 2장당 1장을 뭡니까 마이너스 처리하고 전부 다 김동 더블당 후보한테 넘겨버린 겁니다. 찍히면 대한민국에서 선출직 공직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앞에서 다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이 벌벌벌 뜨는 겁니다. 쟤 날려버려 이렇게 하면 끝이니까 개인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을 이번에도 거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선거를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뭐 완전히 뭡니까 조폐공사에서 바로 나온 사전투표 용기입니다. 이런 걸 다 쑤셔 넣은 겁니다. 이런 다 재건표장에 등장한 위조투표지들입니다.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또 인쇄소에서 날이 잘 안 써 가지고 절단계를 사용했는데 이걸 이발이라고 하죠. 종이 찌꺼기. 이게 qr코드가 있으니까 사전투표지입니다. 사전투표는 절대로 인쇄소에서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프린트로 출력해야 되지 이렇게 부정선거를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다 찍어 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런 짓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선관위 주도 선거범지의 핵심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전산 프로그램을 사전에 짜 가지고 그 전산 프로그램은 여러분 아주 조각한 간단한 겁니다.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 조작용 pc에 입력을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다 조작값만 입력하게 되면 그러면 그냥 돌아가는 거죠.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에서 조작값이 15%가 들어가야 되는데 15%가 여러분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에서 여러분 들어갔으면 2900표 차이로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건데 그거를 뭡니까 조작하는 놈이 넋이 나갔든지 아니면 졸았든지 15% 대신에 5%만 넣어 가지고 이를 빼 가지고 5%만 넣어 가지고 24만 7077표 차이로 윤 대통령이 윤 후보가 당선된 겁니다. 다음은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투표지 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 찍는 대신에 도장 이미지 파일 인쇄 도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얼마든지 위도투표지 제작이 가능한 겁니다. 이번에 전면 수개표 다 사깁니다. 왜 사기냐 여러분들 승관위가 3번하고 4번을 바꿔 가지고 전면 수개표를 하겠다. 개암 사전투표함 자체의 뭡니까 다 위조투표지가 투입되기 때문에 개암하는 것은 뭡니까 그냥 진짜 투표자하고 사전투표지가 다 함께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전자개표기를 돌리고 그걸 뭡니까 이제 전면 수개표를 하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다 수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절차가 간단해졌습니다. 두 명에게는 표를 맞춰서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선거인수와 확정이 되게 되면 선거 사기시력들이 이번에 득표수를 더블당을 몇 석을 만들지가 결정되게 되면 부풀려야 될 사전투표율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10월 11일 실시가 됐지만 그전에 사전선거인수가 확정됐을 때 이미 뭐죠? 사전투표율을 7.49%를 뻥튀기하기로 결정한 건 뻥튀기를 하게 되면 위조투표지를 몇 장을 만들어야 될지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위조투표지를 몇 장을 준비해야 될지가 사전투표 실시되기 전에 한 달 전 정도에 확정되는 겁니다. 한 달간의 시간 동안 뭡니까? 위조투표지 몇 천 장 준비하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3만 7,453장을 확보를 해놨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항랑식 투표하면 다 이제 두 명을 찍을 필요가 없는데 옛날처럼 이제는 뭐죠? 위조투표지를 뻥튀기 해가지고 더블당 후보안께 전부 다 밀어주기 때문에 인쇄소 작업이 간단한 겁니다. 그냥 위조투표지 만들어서 뭡니까? 인쇄도장을 이렇게 그 뭐죠? 뭐라고 합니까? 기표도장. 기표도장을 모두 다 뭡니까 더블당 후보안께 더하니까 작업이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더. 그러니까 이번에 그놈들도 머리를 많이 쓴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암 단계에서 모두 다 부정투표지가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 수개표가 다 쉬운 겁니다. 대한민국 망했습니다. 겉은 화려해가지고 뭐가 케이팝이 어떻고 케이방산이 어떻고 하지만 안에 선거가 다 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배 세력이 그냥 한 지배 세력이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수십 년 수백 년 갈 겁니다. 북조선을 보게 되면 사회주의가 다 물락해도 뭡니까? 3대 왕조가 가는 걸 보게 되면 남조선에서 뭐죠?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만든 계급이 수십 년 수백 년 갈 겁니다. 이거는 악독한 민족이거든요. 좀 더 이용한 경기의 투표가 있을 것입니다.